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아미코젠 전자공시 회사 사업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에 들어가면 한 200 몇 페이지가 딱 있어. 거기에 설명 자세한 것도 다 있으니까 그거를 다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모르는 것은 모르는대로 아는건 아는대로 회사마다 어떤건 바이오 회사, 어떤건 철강 회사 다 다르잖아. 그 위에 다 알게 놨지. 하다보면 알겠지. 그렇게 넘어가야지. 하나를 파고들라 그러면 한도 끝도 없다. 회사에게요. 종속회사와 연결회사. 연결은 그냥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는 회사고, 종속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회사를 종속회사. 종속회사가 되려면 자본금 750억 이상이든지, 지배권을 50% 이상 유의적인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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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같으면 내가 30% 지분만 가지고 있어도 종속회사처럼 부릴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영향력이 크든지. 이렇게 될 때는 종속회사로 부르고 안그러면 연결회사, 관계회사로 부른다. 아미코젠 중국 요거는 자본금이 1139억짜리 의약품 원료 생산. 바이오 신소재는 산동애미과 산동애미과 생물기술유안공사 62억짜리. 건강기능식품 요건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78억짜리 자산. 자 스킨매드는 화장품 연구 제조 80억짜리. 키토산 키틴 아미코 CNC 요거는 10억짜리. 버거트 유산균 비거트 식물성 유산균 제조 판매 4000만원짜리. 비엔티스. 비엔티에스는 3200만원짜리. 이너뷰티는 먹는거지. 화장품 먹는 화장품. YBIO 키틴 키토산 9억짜리. 아미케존 파마. 아미코젠 파마. 아미코는 친구. 젠 의약품. 맞나? 뭐였더라? 맞지? 맛있게. 몰라.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 홈페이지 했는데 까먹었다 또. 까먹었다 또. 뒤져볼까? 뒤져볼까? 아미코젠? 아미. 아미. 아미가 뭐였지? 아테노 친구 유전자. 아 친구 유전자. 쏘리. 약이 아니고 유전자. 아미코는 친구. 젠은 유전자.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물류 생산 및 판매하는 데는 비욘드셀. 6억짜리. 요런 식으로 뭐 자산이 750억 이상이든지 지배회사의 자산총액 10% 이상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 된다. BNTS는 폐업처리 했다. BNTS. 요거는 폐업처리. 망했다. 이 말이겠지. 망했다. 자 그리고 BNTS는 폐업처리. 아미코젠 주식회사로 한다. 2000년에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한 효소 및 신소재 개발. 원료사업. API라고 하는 원료의약품. 원료. 그냥 그냥 소재라 보면 돼. 바이오 소재 사업. 문산 1공장, 2공장, 3공장 있고 요번에 4공장까지 개발 완공, 완공인가? 착공했는가? 그렇게 있는 상태. 제약용 특수효소. CX, SP, SC. 이렇게 효소. 특수효소. 제약 담뱃질 분리, 정제용 친환성. 레진 사업. 프로테닌 A. 레진. 이게 어렵잖아. 효소기압안. 바이오 소재 및 완제품 사업. NAG나 PI, DIC, 콜라겐 펩타이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키토산, 올리고당 이런 것도 있고. 곡물 발효 효소, 키토산, 키크린, BP2, 유포자유 유산균, 유포자 유산균. 주요 사업을 이용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미코젠카면은 바이오회사인데. 각 바이오회사마다 재료가 들어갈 거 아니야. 재료. 바이오회사. 제약회사와 바이오회사 좀 달라. 바이오회사는 몸 안에다 주입을 해서. 정맥에다 주입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것을 바이오 쪽이라고 보고. 제약은 뭐 화학약이잖아. 개버린 같은 거. 타이레놀 같은 거. 이런 화학 성분을 만드는 거.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런 바이오회소용 그런 거 만드는 거. 그쪽 맞지? 분리정제용. 레진. 그쪽 원천기술. 유전자 진화기술 기반으로 성공한 제품. 효소. 특수효소 이런 거. 항생제. 중간원료인 7-ACA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생물총매로. 현재 중국에 수출한다. 프로틴 A는 순도 높은 회수율과 의약용 항체들을 정제할 수 있는 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이 있어서. 연구 진단용 항체 분리용으로 국내외에 판매할 계획이며. 바이오 의약품 항체 분리용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소제인은 N-acetylglucosamine. 이런 거. N-A-G. 디아세트 카이노 이노시톨. DIC. 콜라겐 펩타이드. CP라고 하고.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CPT. 키토산 올리고당. COS. 이런 거. 시토산 올리고당. COS. 건강기능식 효소류. 키토산은 CHT. 키크린. 유포자 유산균은 BP2. 이런 것들을 국내외에 판매하다. 하여튼 국내 대형 제약회사 및 식품회사에 ODM이나 이런 걸로 들어가서 그냥 원료로 들어간다. 사료, 첨가제, 바이오, 약, 소재, 천연, 살균, 보존제, 화장품, 생산, 판매, 건강기능식품, 헬스케어, 이런 것들이 있다. 세파계 항생 중간물질 7-A-C-A. 이런 것들이 상업화로 녹돼 있고. 항생제를 안 먹는 박테리아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박테리오파지유료 엔돌라이신. 엔돌라이신이라고 하거든. 생산 및 상업화할 계획이다. 엔돌라이신은 굉장히 비싸. 1g당 3,000-5,000불 한다고 하네. 굉장히 비싸지. 10개의 계획회사를 가지고 있다. 신용평가는 BBB 등급이고, 플러스 등급이고, B3 플러스 등급이고, 현금 흐름은 CR2 등급이다. B3 플러스는 양호고, CR2는 위에서 두번째 양호 등급이라는 거지. 코스닥은 13년 등급. 2002년에는 이노비즈 기업으로 인정받았고,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을 출시하고, 제약용 특수효소. CA 이런거. 분자 진화기술. 미국 특허에 등록하기도 하고. 대일 수출 유망 100대 기업 선정. 일본에 다 수출할 정도면은, 일본이 우리한테 소재는 거의 다 공급하고 있잖아. 맞지? 그래도 이번에 19년 7월에 아베가 삽질하는 바람에 우리가 또 이제 포토레지스트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해가지고 좋게 됐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금도 일본이 소재 쪽으로는 꽉 잡고 있는게 많지. 그런데 대일 수출 유망. 일본하고 경쟁이 된다라는 거지. 100대 기업에 선전할 수 있는. 세계 1류 상품 선정. 에스 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런 것들이 지식경제부에 인정되고. 그러니까 얘들은 기술과 이런 것들이 좋다고 볼 수 있지. 핀란드 람마스터 OY 지분 10% 투자. 바이오코젠 지분 40% 투자. 이런 식으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다. 단백질 정제용 레진 제품에 대한 국내 독점 공급 계약 체결. 스웨덴 바이오웍스사와 이렇게 바이오코젠 사명을 비거트 유산군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주식회사 비욘드셀 지분을 100% 취득. 머니투데이 첨단 바이오 소재부분 최우수 IR 기업으로 선전. 란산도사와 엔돌라이신. 요게 특수고부가가칩. 엔돌라이신 기술도입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아모리퍼시픽 에스트라사와 콜라겐 펩타이드 공급 계약. 아모리퍼시픽은 화장품 방판 이런 것들 하는 거지. 키토산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특허출원. 이런 것들 하고. 바이오웍스사와 레진 생산 기술 도입 계약 체결.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아미코젠 중국은 뭐 의약품 생산을 위한 공장 뭐 이렇게 나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자, 감자 이런 거죠. 2012년 신주인수권 행사를 하고 스톡옵션을 발행하고 13년에 유상증자 공모를 했는 거지. 63만주를 코스당 상장 했단 말이야. 그리고 신주인수권 행사를 57,000주 33,000주를 행사하고 무보증 사무불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 그리고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신주인수권을 5만주 하라고. 무상증자를 한 주에 당 한 주 100% 무상증자 비율 100% 한 1대 1이란 말이지. 한 주 가지고 있으면 한 주 더 줬다. 주식매수 선택권은 또 스톡옵션을 한 7만 2천주 하고. 유상증자 3자배정 누구를 딱 찍어서 44만주. 예수기간이 16년인데 보호예수 주식수 44만주. 유상증자 주주배정. 주주배정은 주주들한테 48만주를 살 수 있는. 그리고 또 18년도에 한 번 더 무상증자. 무상증자를 두 번 한 거야. 그래서 9,500만주를 또 이것도 100% 1대 1이겠네. 그래서 지금 주식수가 얼마 안 됐어. 생각보다 얼마 안 돼. 지금 주식수가 1900만주네. 900만주 400만주 곱하면은 1300만주. 아니다 아니다. 400만주 800만주에서 900만주. 1900만주 지금은. 그리고 자사조는 20만주. 이랬다 이따. 순이익은 그 얘들이 설립한 지가 22기니까 벌써 22년 전에 설립했다고 보면 되지. 그러니까 90, 20년도. 지금 21년이니까 20년도에 설립했던지. 99년, 20년도에 설립했거든. 맞지. 그러니까 20기. 19년도, 20년도, 21년도니까. 19년도에는 마이너스 2억의 적자. 단기순이익. 20년도에는 322억의 단기순이익이 발생됐고. 올해는 마이너스 1분기에 13억의 적자가 있다. 얘들은 배당금 없다. 배당금 없다. 유전자 진화 기술에 뭐 이렇게 에볼루션 뭐 효소.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 진화 기술.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볼게. 유전자 진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걸 설명하면 타켓 효소를 유전자에 각종 돌연변이를 주어 돌연변이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스텝이래. 뭔지 모르지. 라이브러리 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돌연변이체를 초고속으로 선발. HTS 하는 스텝을 하면은 이렇게 선별된 돌연변이체를 3개에서 10개 시험관 속에 또 재조합해서 콤비네이션. 더욱 기능이 향상된 재조합 돌연변이 체리를 HTS 방법으로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1번에서 3번을 반복하다 보면 최적 특성을 갖는 슈퍼 효소가 만들어주는데 이런 거는 자연계에서는 자연적으로는 생물체의 유전자가 수백만 년 진화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계에서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꽃이 벌들한테, 벌들이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도 꽃이 피렌티레스 성분인가 그게 파리가 싫어하는, 살총 성분에도 그런 게 있거든. 살총 피렌티레스인가 하여튼 그 살총 성분이 꽃에서 식물에서 유래되는 건데 파리들이 이런 게 자기 진을 너무 많이 빨아먹으니까 걔네들이 싫어하는 거를 수만 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몸에서 배출하는 그런 DNA가 이제 업그레이드 된다 이거지. 그런 것처럼 요거를 짧은 시간 안에 유전자를 진화시키는 방법과 유지하는 그런 유전자 진화 기술이 효소 기술 이런 걸로 하네. 유전자 진화 기술. 항생제는 미생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다른 미생물을 줄이거나 성장을 막는 물질을 항생제라고 하고 CA는 효소제품명 특수 유전자 기술로 만들어내는 CX, LX 이런 것들도 유전자 기술로 만들어내는 기술. SP도 페니실링계 항생제 효소법으로 지금도 계속 개발 중인데 그런 것들로 만들어 내는 것들. SC는 뭐 이렇게 완료했거나 개발 중인 반합성 이것도 항생제 합성 효소로 개발되어 만들어 내는 것들. 엔돌라이신 아까 말했듯이 엔돌라이신은 기존의 화학 항생제에 대한 내성가지잖아요. 화학 항생제를 쓰다보면 그거를 이겨내는 박테리아 이스카이가 그런게 슈퍼박테리라고 하는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죽일 수 있는 박테리오팓 껍데기를 죽여버린다고 하네. 유래의 효소로 음성균 사멸용, 그람 양성균 사멸용으로 분류되는데 두가지. 엔돌라이신 전체 시장은 79 빌리언 US달러. 이게 79억불인가? 친환경적이고 인체에 무해해서 내성이 없는 차세대 항생제.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있어야지. 안그랬으면 이거는 인류가 터울 수 있잖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 박테리아 하나 퍼져가. 원숭이가 박테리아. 그거 뭐지? 그런거니? 심바 나오고 심바 아이가? 시바가? 모르겠다. 하여튼 엔돌라이신 고생산균지 개발에 성공하였고 현재 고생산법을 구축하고 있다. 공장에 이렇게 돌린다고 하고 지분 얻어 가지고 개발하고 있다. 이게 고급과 같이 1g에 3,000불에서 5,000불 한다는 엔돌라이신 화학합성법은 화학총매로 이게 화학학성법, 유기학성법, 유전자 진화기술 이런 것도 있지만 화학합성법은 화학총매를 촉발시키는 거. 나는 쟤를 안 떼려고 했는데 쟤가 우리 엄마 욕해가지고 내가 촉발해. 그런 걸 촉발해. 촉매라 그러잖아. 뭔가 이렇게 계기가 되는 걸. 그런 거를 심각한 환경오염 물질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화학총매가 화학으로 촉발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화학물질들이 환경오염 문제를 느낀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영하의 온도에서 진행되는 에너지가 소비. 그리고 또 영하의 온도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영하 40도 이런 데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영하 40도를 만들려고 그러면 한겨울에 알래스카가 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냉매를 돌려가지고 영하 40도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쓴다 이거지. 에너지를 많이 쓰면 지구온난화. 이런 거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중국의 많은 국가들이 화학합성법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재를 많이 구한다 이거지. 환경을 해치는 것들은 세금 많이 내라. 환경분담금을 많이 내라.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 2단계 효소공법도 화학합성법으로 단점으로 보완된 개발된 효소법. 두 가지 효소. DAO와 GLA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예들보다는 조금 덜 오염되는 그런 것들이. 공정이 길고 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제조단가의 절감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업계를 시킨게 1단계 효소공법이라고 합니다. 7ACA 생산하는데 공정이 간단하고 품질이 좋고 수율이 높다는 장점. 2단계보다는 1단계가 좋았다. 에너지가 적게 들어가고 제조단가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원스텝. 프로틴 A 레이지는 1단계만으로도 항체의 고순도를 분리내는 바이오 의약용 생산용 소재. 1단계 항체를 고순도를 분리내는 바이오 의약용의 생산용 소재. 바이오 의약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바이오 복제약이죠. 시뮬러 회사. 무조건 이런 건 들어간다는 거지. 항체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제약회사. 항체 동물약품 생산 모든 회사. 면역 진단 제품을 개발 생산하는 회사 연구실에서 사용한다. 연구실에서 사용한다. 미디어, 미디어, 배지. 배지라고 하는 것은 미생물이나 동물세포를 배양해서 배양해서 물, 덩치를, 개수를 불려가지고 그걸 이렇게 약에다 그거 캐야지 많았잖아요. 배지가 몇 개 없는데 물과 희석해가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 그런 거 아니야 배지? 동물세포를 배양하기 위해 배양체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영양 물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첨가제. 그러니까 영양제와 첨가제가 있는 것을 배지.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은 동물세포를 통해 생산되고 있습니다. 쥐의 단백질 효소 성분. 사람 것을 다 쓸 수는 없잖아. 사람과 굉장히 유사한 사람하고 몸 안에 들어가도 트러블이 거의 없는 그런 게 쥐에서 보통 나온다. 그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돼지 이런 거. 돼지 아닌가. 배지는 동물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하기 위한 필수 소재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걸 단백질을 배양하기 위해서 영양분과 그거 잘 크기 위해서 비료 주듯이 토양에 비료 주듯이 그런 게 필요하다 배지. 그러니까 필수 소재지.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걸 다 한다는. NAG 아세틸글루코사민. 천연 아세틸글루코사민은 모유에 다량 있는데 관절 연결과 피부 진피 구성 성분이고 관절 건강과 피부 보습에 도움을 주는 건강 기능을 가지고 있다. PIDCI로 하는 콩가류, 솔리비의 특징적으로 존재하고 피니톨로부터 3분위 시켜서 제조되는 당 알코올성 성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혈당 조절, 여성 호르몬 조절, 다양한 생리 기능을 소재로 하는 식약체에서 개별 인정형 건강, 간건강 소재로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활용한다. 개별 인정형으로 인정받아 가지고 건강기능식품을 많이 활용한다. 간건강 이런 쪽. CP, CTP는 콜라겐펠타이드, 콜라겐트리펠타이드라고 하는데 콜라겐, 돼지비게 콜라겐, 효소 분해하고 흡수와 피부도 콜라겐이잖아요. 용이하게 만든 것으로 피부 주름 개선, 유연성, 탄력 증가, 피부 미용 소재, 연골, 뼈, 혈관, 치아, 머리카락 건강을 위한 건강 소재로 널리 사용되고 콜라겐펠타이드는 당사의 특수효소 기술로 개발된 제품으로 체내 흡수가 높고 콜라겐펠타이드 제품보다 피부뼈, 모발 건강에 뛰어난 건강기능성을 갖는게 특징이다. 키토산 올리고단 COS라고 하는 것은 면역 증강, 항균 활성, 키토산 이런 것들이 동물용 항생제 대체제로 사용 개발하고 있고 건강식품, 동물 사료 첨가제, 식품 살균 보존제로 사용 가능하다. CHD는 키토산, 깨나 새우, 갑각류의 껍질이나 이런 것, 칼슘과 단백질을 제거하고 나온 탈아세틸로 하여 제조하여 체내에서 지방을 흡착시키고 지방을 딱 부집게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키크린, 키크린은 먹을 수 있는 천연 살균보존제, 먹는 천연 살균보존제, 조리기구 이런 것들을 살균제로 씻으면 우리는 씻어내야 되는데 이거는 먹을 수 있는 거면 그걸로 행가보면 살균도 되고 입에 들어가도 괜찮다. 천연 손소독제, 천연 항균 물티슈 등 다양한 생활용품 사업을 하고 있다. 괜찮네. BP2는 유포자 유산균, 포자를 형성하는 유산균으로 생산된 유산균 포자 제품으로 정장작용, 항생제 대체 기능이 우수하고 BP2는 열에 대해서 안정성이 우수해서 뭐 이렇게 조리하든지 하더라도 가공적성이 뛰어나다. 사료에는 항생제 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안 하더라도 이런 걸 넣어도 유산균으로서 다른 걸 죽이는 그런 것들이 항생제 대체로 효과가 좋다라는 거지.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효소와 기질이 마치 자물쇠와 열쇠의 관계처럼 공간적 입취구조가 꼭 들어맞는 것끼리 공간이 어떤 것은 비고 어떤 것은 공간이 있으면 이렇게 싹싹 들어맞는 것들, 그런 것들. 소화효소의 기질 중에는 소화효소끼리 잘 맞는 것은 전분 이런 것들이 있다. 생물총매는 무기물총매로 하는 게 있고 화화합성, 생물총매는 정교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 프로틴으로 이루어지고 생물체 내에 각가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총매 작용을 함으로써 효소라고 하는데 그게 효소 생물총매는 현재까지 3000여 종이 있고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한 생물총매는 약 150여 종, 그 중에 상업적으로 생산되는 게 한 60여 종. 생물체 조건에는 반응을 총매하도록 진화되었기 때문에 인공합성 물질이나 특수한 조건 고압이나 고온이나 높고 낮은 pH, 산도, 유기옥매 등에서 거의 작용하지 못한 특수한 조건에서는 작용하지 못한다고 하네. 이런 단점을 자연의 효소의 다양한 반응에 적용하기 위해서 인공물질이나 특수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효소를 계량해서 효소 계량의 가장 좋은 방법이 당사의 핵심 기술이 유전자 진화. 이렇게 수만 년을 흘러가서 만드는 그거를 계속 반복 작업해 가지고 계속 수십 회를 반복해서 유전자 진화 기술을 이 회사만이 할 수 있다. 특수효소는 당사가 유전자 진화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한 효소를 통칭하는 말. 특수화학공정에서 특수효소를 이용해서 효소공정을 대체할 수 있다고 특수효소라고 한다. 고종하는 생물총매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불용성 담체에 결합시키는 고종. 뭔 말인지 모르겠다. 7AC 아까 말했던 수십 개종의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약품. 원료의약품 합성을 위한 출발물질. 출발물질. 그러니까 이 아미코제는 무조건 출발물질이래. 원재료 원재료. 6APA는 페니실린계의 출발물질. CPC는 사상군 곰팡에서 이제 나오는 세파계 항생제가 생산된. 생산된다는 말은 반드시 또 출발물질. 반드시 필요한 출발물질. 이런게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얘들이 만드는거나 무조건 소재 소재물건이에요. 소재 소재재 소재. 무조건 다 쓰일 수 밖에 없는. 페네실린과 세팔로스포린이 가장 대표적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세파계 항생제는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가 만들어지는 재료. 6APA 구조핵으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 유닛의 천배는 킬류닛. 킬류닛의 천배가 킬류닛. KU 단위. API는 의약원료. 약효를 가지는 원료를 의약원료. API라는 중간에 말이죠. 액티브 파멀컬 인그렛데이. 자 이렇게 사업계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재료를 만드는 회사. 산업 콜라겐, 키토산, 바이오 신소재, 유전자 진화 기술로 인한 항생제 원료 이런 것들. 유전자 진화 기술은 대사공화국과 더불어 산업바이오의 독자적인 핵심 기술로 21세기 인류가 당면한 환경오염, 기후번향, 에너지 및 자원교갈의 문제를 바이오 기술로 해결하고 기존의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적인 먹거리다. 이 말이지. 혁신적인 먹거리. 차세대에 죽을 때까지 먹거리 알겠네. 맞지? 주력 제품인 CX는 사업 성공화를 기반으로 페니실링계, 항생제 이런 것들. 프로틴 A 레이진, 단백질 A 레이진은 항체 분리용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 레이진 제품을 사업하는데 2020년부터는 리헨슈타인, 독일이지. 라이산도사. 이게 차세대 항생제 만드는 슈퍼박테리아 치료용으로 엔돌라이신 효소를 사업할 줄. 이게 돈이 굉장히 비싸단 말이에요. 3g에 1g에 3,000불 한다고 하면. 특수효소사업은 신흥시장에서 항생제 사용이 증가. 우리는 이제 좀 산다고 항생제를 덜 의약처방받아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예전에는 약이라면 약 환장했잖아. 약이라면 약은 다 먹었잖아. 나도 먹고, 우리 할머니 먹고 있으면 무조건 약 먹고, 머리 아픈 약 그러면 무조건 먹고. 처방전도 없이 이제는 좀 먹고 살면 하나니까 그래 되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처방만 받고 먹고 하잖아. 2015년부터 24년까지 연평균 7.1% 성장할 거로 보이고 있고 특수효소산업 중에 특수효소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제약용 특수효소 개발과 사업하에 집중하고 친환경, 친환경 원료의학 그린 API가 원료의학이지 의료의학이지 친환경, 그린은 친환경 API, 의료의학 기술 개발을 가속한다. 화학전공은 2단계에서 효소공정이 조금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1단계 효소공정으로서 기존 공정에 비해서 싸게 먹히고 오염시키는 것도 덜 오염시키고 에너지도 좀 덜 써가지고 모든 것에서 좀 좋은 효소전문기업인 엘사와 사업협력을 통해 2의 원료의학이 생산국인 인도시장에 진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인도는 인구도 많으니까 세파계 항생제 이런 것들도 세계적으로 전혀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기술. 얘들이 이제 첫 시도한 거지. 생산공적이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수위를 높이고 높은 이익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이고 발효조건, 생산적용, 보안실험, 상업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CP3를 통해서 화학적 합성이나 효소법을 거치지 않고 한방에 7ACA까지 생산하는 방법을 개발하여 글로벌 계약사와 안정성 효율성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래도 성공되면 얘들한테 계속 납품하겠지. 그래서 DAOC 고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균주 제조 방법을 개발하고 특허출원하고 중국 A 제약사원 기술 상용화 테스트 후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SP2, SP3 뭐 이런 것들. 전환수율, 핵심 기술의 성공 제품 판매 개시하고 SP5 효소는 아미코젠, 차이나, 그린 API, 친환경, 의료약, 그 뭐고 API가 아까 모르겠네. 의료약,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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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 의료. 이게 뭐 입이 안 박네. 이런 것들. 인허가 추진 중이다. 대사공학 기술과 분자 진화 기술을 적용해 세파계품 아니라 페니실린계 항생제 중간. 그러니까 이게 뭐든지 다 들어가는 건 자기들이 다 하려고. 세계 최초 세파졸린 1단계 효소법을 합성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 중국 바이오팜은 현지 제약서로, 현지 공장이지, 특수효소 제조용, 고중화 담채 원료 의약, 원제품 의약품, 인체용과 동무용, 분리정제용 레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 그리고 그린 API. 친환경 의료의약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기존 원료의약 제조 공정인 화학합성법을 친환경 제조법인 생물축제 총매 공정으로 대체해서 글로벌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세파졸린 및 페니실린계 의약 원료를 직접 생산할 예정이다. 바이오의 메타놀도, 바이오 메타놀은 콩이나 이런 데서 얻는 거잖아요. 옥수수. 당사의 칼비 10X는 고정화된 폐유로부터 바이오 디젤 생산 및 그 외에 다양한 화학 반응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화 효소다. 효소가 들어가야 되니까 산업적 수요가 큰 몇 가지 고정화, 리페이지, 성능이 뛰어나면서 경제적인 가격에 공급하는 것이다. 엔돌라이신은 아까 말한 저항성 숙주, 슈퍼박테리아를 직접적으로 사멸하는 엔돌라이신 핵심 기술인 아탈라이신 기술 및 라이신에 관련 특허를 260개를 보유한 라히테인슈타인 얘들한테 기술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두고 있는 독일계 라이산도사와 협력을 통해 당사의 독보적인 통합 효소 기술을 개발, 발효, 후공정, 정제, 접목하여 글로벌 엔돌라이신 CDMO와 CMO 이렇게 위탁 생산, 위탁 개발 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계획 중에 이거는. 이건 성공효품 작살난다. 헬스 뷰티는 건강기능식품이 인구가 고령화되고 온라인 유통 채널이 급속도 성당하다 보니까 구매 편의성이 증가하고 인터넷몰에서 요즘 42% 구매하고 대형 할인점은 한 9.2% 다단계는 한 10% 방문판만 7% 얘들이 다단계도 하고 인터넷몰도 하고 대형 할인점을 좀 더 이렇게 납품하겠지. B2C 이런 것들. 건강기능식품이 이만큼 인기가 있다 이거지. 특히 콜라겐 이런 거는 이너뷰티. 먹어서 아름다움을 갖추는 이너뷰티. 콜라겐은 유명하잖아. 피부 미용 뭐 이런 것들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18년 중국의 헬스케어 유통 전문인 칸 마이천사와 합자법인 제이브이를 설립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2020년에는 콜라겐 원료 확보를 위해서 베트남 시장에서 베트남 고기에서 콜라겐 얻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콜라겐 가면 서흥인데 맞지. 그 알약껍데기가 콜라겐이잖아. 남베트 코퍼레이션 연간 800톤 규모의 공장을 설립 제이브이 계약을 체결했다. 원료 수급이 용이한 중국 청도 지역에 300톤 규모의 국내 400톤 규모의 콜라겐 펩타이드 생산 공장을 완료 완공하고 향후 매출에 주력할 것이다. 아세틸글루코사민 체내에서 히알루론산 들어봤자 생합성을 촉진하여 피부 보습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너뷰티 소재 먹는 소재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 주는 건강기능성 염 황산염과 연삼년에 민감한 사람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고 관절 경강 소재인 글루코사민의 대체 원료로 그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히알루론산 생합성을 그래서 NAG라고 하는 아세틸글루코사민 제조용 식품 효소인 키티나아제 계량 기술 개발에 추진 중 있다. 피니톨, 카이로, 이니슈톨 이런 것들도 여성 배란 호르몬 건강 대사증후군 개선에 도움 주는 소재 유럽 시장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 DCI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국 여성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여성 건강에 대한 인식이 증가 온라인 시장, 직접 판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DCI 공장을 60톤 규모로 증설을 완료했는데 중국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수출을 본격화 확대해 PEI는 DCI가 PEI는 19년 식품안전처로부터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관건강에 도움 주는 인정을 받아서 영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공물 발효 효소로는 공물 발효 효소 서양이 없는 동양 고유의 건강식품 공물을 과학적인 기법으로 발효시켜 숙취, 다이어트, 항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천연 효소로 개발하고 있다. 새로 출시한 중겸 또는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임상을 통한 효소 및 중겸 제품의 과학화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KEI 뉴트라, 이거는 잘체 헬스케어 브랜드 KEI 뉴트라를 런칭, 킬로겐, 아, 키토산, 콜라겐, NAG 당사가 직접 연구개발한 제품을 인플루언서나 블로그 마케팅, 공동구매, 스타 마케팅, 체험단을 통해 제품을 브랜드 인지도를 축적해 가고 있다. 콜라겐 3.2 이런 것들, 티커머스, GS홈쇼핑, 공룡홈쇼핑, 현대홈쇼핑 이런 것들을 런칭해서 인지도를 좀 올려서 소비자들과 접점을 늘리는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당사가 개발한 바이오 신소재는 KEI 뉴트라 브랜드,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B2C로 판매되고 있다. 바이오 의약품 소재 사업의 시장 규모는 2017년 2,706억 달러에서 306조원 정도 연평균 8.6%로 성장하고 2023년 4,420달러 약 500조로 거의 몇프로 성장하고 300조가 500조 되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거지 왜? 부작용이 적거든. 바이오 의약품이 부작용이 적어 그냥 화학합성 의약품은 부작용이 많고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바이오는 바로 단백질이 몸에 들어가서 단백질이 바로 될 수 있는 거라서 정맥이 들어가는 거라 굉장히 효과가 탁월하다 그 대신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지 바이오 의약품 생산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친환성 레이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단백질 분리기 필수적인 단백질 A, 프로틴 A, GLAG 레이진을 비롯해서 바이오 의약사에 사용되는 알카리 내성의 프로틴 A 레이진을 개발 완료 정제용 프로틴 A 레이진을 포함해서 기타 의약용 단백질 전제용 단백질 정제용 레이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스웨덴 바이오 웍스 테크놀리지 AB사의 주식 9.9%를 취득해서 기술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연구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과 같이 구성된 다국적 생명과학 기업인 연구진과 구성된 바이오 웍스 테크놀리지 AB사는 이 회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네 기술력을 인정받아 2017년 12월 14일 퍼스트노스는 나스닥 시장에 상장 IPO를 상장했네 최근 당사의 계량 단백질을 적용한 프로틴 A 신제품을 출시해서 매출 확대해 나오고 있다 나스닥에 상장한 기업의 지분을 9.9%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네 바이오 예약품 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동물세포 배양 배지 국산화 사업 요거가 사용되면 셀트리온이나 한미약품 삼바 이런 데 들어가는 거지 단백질 아까 말했다시피 단백질을 계속 불려야 되니까 개수를 불려야 되거든 처음에 한 마리로 시작해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계속 불려야 돼 그러면서 이게 여과만 통과되면서 못 통과하는 거는 빠지고 통과한 거는 또 그걸 또 불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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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불려가 그거를 이렇게 원재료와 또 섞어서 이게 몸에 들어가도 그게 항체가 칼칼한 건 좀 어렵지만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하면 그런 식으로 쉽게 설명 안 되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배지사업은 고객의 바이오약품 세포주 특성이 있다 세포주 선정된 포도당 아미노산 비타민 100여종의 성분을 균일하게 분쇄 혼합 재형화하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고객이 맞추면 제품을 배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떤 배지는 비타민 A 성분이 조금 포함된 배지 예를 들면 그런거 있잖아 어떤거는 찬물이 잘 견디는 배지 이런거에 고객이 맞춰서 할 수 있다고 하네 대체할만한 국내 업체가 없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할 수 밖에 없는 실제 여기 기술이 대단한 거니까 당사는 해외 유수의 제약사들로부터 LAG 배지성분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배지사업에 진출할 예정이다 이게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이런 데서 삼바에서 원재료를 수입할 때 수입을 이때까지 했을건데 이제 이게 성공하면은 얘들거 쓰면 되잖아 맞지? 한 매출이 더 올라가겠지 셀트리온은 지금 작살나잖아 이런것처럼 아미코젠 중국바이오팜 회사는 원료의학과 동물의학품 인체의학품 원재 등 생산 판매하는 중국 현지 자유회사 의약산업은 중국제조 202호의 중점 발전 분야이기도 하고 국가의료위성체제 개혁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중국이 2023년까지 의학산업 시장 규모가 4억 5천억 위안 중국에서 특수효소 매출을 확대하고 친환경 원료의학 그린 API 사업에 진출하고자 한다 2년간 중국 정부의 항생제 제한 정책 왜 얘들도 올림픽 해야 되고 선진국이라 저들은 가고 싶지만 그런거 하려고 하면 규제를 다 따라줘야 되나 그래서 환경규제정책 환경위생 안전 관련 정책이 글로벌 수준으로 강화된다 중국내 제약 화학업계가 크게 위축되고 화학업계만 크게 위축된 게 철강 쪽도 위축되지 철강을 만들 때 화학 이런거 화학성분 쓰잖아 시쿨라 할 때 그런거 할 때 특수성분도 쓰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원재료 환경 생각 안하고 썼는데 탈황장치도 달아야 되고 폐수처리 장치도 달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세하게 하는 데는 박살나게 할 수 밖에 없는거지 그래서 바이오 아미코젠 바이오팜 유안공원 회사는 중국 정체에 따른 환경설비 보완 작업을 완료했고 18년 툴라이스로마이신을 비롯한 4가지 세파계 항생제 원료의 제품인 생산시설에 대한 미국 FDI 미국 의약품 기준 현장실사를 통과하면서 글로벌 생산 여기서 생산하는 건 미국에 갖다 줘도 된다는 거지 산동 애미과 애미과 산동 애미과 생물기술 유안공사 산동 애미과 맞나 산동 애미과 생물기술 유안공사 그거라 그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계사의 화장품을 중국 시장이 판매하고 중국 건강보조식품 시장 규모는 1237억 위안인데 비중이 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었다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엄청 많이 먹는다는 거지 2022년 1800위안으로 성장할 예정이고 중국에서는 당사 바이오신 소재 이너뷰티 소재인 콜라겐 펩타이드 먹는거 콜라겐 트리펩타이드 시장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스킨메드는 전국 대학병원 피부과 의사들이 모여 만든 코스메티컬 화장품 회사 아토피 건선 습진 피부 질환에 탁월한 효종이 있는 제품개발과 제품 홍보 마케팅에 집중하고 국내 병원 병의원 거래체를 100여개까지 확대하고 여드름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고기능성 화장품인 아크레포스테 이런게 있는 모양이지 온라인 쇼핑몰에 드럭스 뭐 있는 모양이네 제품 차별을 위해서 기술보톡스 대체제 그러니까 보톡스는 주사잖아 근데 이거를 피부에 바르는 거야 경인피 흡수용 피부에 바르면 보톡스 효과 나는 바르는 보톡스 탈모치료제 아토피 건성치료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관계사는 클리노믹스와 사업 협력을 통해 소비가자가 직접 의뢰한 유전자 검사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아미코젠 퍼시픽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란 말이지 유통기업으로 개인별 유전자를 기반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 식품 및 화장품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46개의 타고난 유전자를 확인하고 있다 개인은 유전자 개인별 유전자 검사를 해 주는 모양 11개의 약 검사 항목과 체질량 콜레스테르 이런 것들이 46개의 타고난 유전자를 확인했다 아미코젠 파마는 경구용 난체성 희귀성 안질환제 경구용 눈에 넣는단 말인가 R&D 전문기업으로 습성 환반변성 치료제를 비롯해서 당뇨 망막 변증 이런 것들 노인 인구의 비중은 8.2%로 고령화 단계고 노년층이 10%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 이후로는 20% 넘는 초고령 사회가 예상된다 23년 15조원에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노인성 안과 질환 지금도 놓아놨는데 짱난다 환반변성 치료제의 형태는 안구내 주사제가 대부분인데 안구내 주사하는게 안구내 주사치료는 비용이뿐만 아니라 주사시 안구내 통증 치료 유발 백내장 안압상승 부작용이 발생이 위험이 있다 그래서 아미코젠 파마가 개발중인 황반변성 치료제 경구 투여용 제재이므로 효과적으로 안전한 치료의 황반변성 세련 표준 치료제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개발중이네 개발중이다 제품 개발 제품 등에 관한 상황 그러니까 CX 그 특수효소 CXLX가 거의 한 1억 5천 0.4% 뭐 뭐고 이거 그리고 PI PI PCI PI DCI 카이노시톨크 15억 정도 4.7% 차지하고 NAGA 12억 3.6% CP CPT 콜라겐펠타이드 24억 7% ODM 6억 KUTRAN 브랜드 K 포트폴리오 8억 기타 9억 2.7% 세폐 항생제 균조로 사용하는 것 이 NGA가 특수효소라 그랬지 맞지 아니다 키토산이고 NGA거든요 특수효소네 하여튼 중복되는게 많은게 아니고 조금 어려우면 요금 어려우니까 효소는 10억 정도 3% 매출 이거는 종속회사 중국회사 이런 것들 수집의 제품은 29억 8.8% 수이용 항생제 중국 바이오팜에서 38% 11% 인체용 항생소 무균원료약 1억 2천 이런 것들도 원료약 1억 4천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세폐 이게 의약쪽 용어니까 모르겠다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23억 한 6.9% 그러니까 아미코젠 중국 구복 항생제 무균원료약 인체용 25억 수의약품 제재는 63억 18% 차지하고 건강기능식품은 15억 4.7% 건강기능식품 매출이 15억 이란 말이지 다단계 매출 키친 키토산 17억 화장품 12억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도 빼내야지 이것도 빼내야지 자 가격 변동 추이는 볼 거 없고 NAG 가격 변동은 어 29년도에는 매출액이 16억 그리고 이거 억맞지 이거 16억 20년에는 매출액이 16억 21년 1분기에는 2억 9천 내수가 4억 9천 그러니까 내수가 이때까지 말했는데 아 수출이 말했는데 수출이 16억씩 16억씩 1분기에 2억 9천 금과 4를 곱하면은 3억이라 치고 3,4,12 한 12억 작년보다 못할 수 있다 맞지? 그리고 단가도 떨어졌네 단가도 단가가 160kg당 160불 하던게 167불 하던게 519불 하고 올랐다가 단가가 이때는 2021년 1분기에는 단가가 361불 하고 그리고 내수는 내수는 키로당 10만원이네 10만원 우와 이거 10만원 내수는 4억 9천 작년에는 내수가 16억 19년도에는 11억 이런식으로 수출과 합쳐서 아 이거 너무 어렵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다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게 또 원료는 주요 원료는 얘들도 원료로 가지고 만들거 아니야 맞지? 아미코제는 그래서 기타 전생산 부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주정 주정 술 만드는 주정 그런 것들은 캐럿 캐럿도 꼭 필요하고 수학식인 9월 전으로 캐럿 아까 전에 콜라겐 이런 것들 원료겠지 담채, 키틴, 캐럿, 주정, 어린 이런 것들이 제조가 있다 주요 메이처 국내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이렇다 생산실적 생산실적 이거는 의미 없고 생산능력 생산 아미코젠 생산실적 2020년과 비교해서 수량 말고 이거는 1분기니까 곱하기 4를 하면 늘어나겠지 이게 칠해놓은게 48에 32 NAG라고 하는거는 점년도 1년 25억 며칠 올릴 때 8억 올렸거든 4를 곱하면 48에 32 늘어났단 말이지 DCI도 전년보다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곡물효소도 전년보다 늘어날 거로 예상되는 합계도 총합계 전년보다 늘어날 거로 예상한다 그 또 이쪽에는 중국에서 에서는 CP2.4 아 이거는 말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평균 가동률을 보니까 특수효소는 평균가동이 17% 밖에 안 돼 NAG가 60.94% 그리고 CP계열이 50% 곡물효소 40% ODM이 35% 이런 식으로 가동률이 돌아오고 있다 중국에서는 CDF DINI 85% 하긴 이건 용어가 귀에 팍팍 안 들어오니까 짱 난다 맞지 내 말 그랬나 그리고 생산설비가 있는 곳은 12억 그리고 문산 1공장은 84억 문산 2공장은 47억 문산 3공장은 27억 기타 48억 이런 식으로 유형자산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매출은 보니까 특수효소 매출이 수출이 1억 5천 그러니까 특수효소는 수출이 전부고 NAG는 수출이 4억 내수가 8억 그래서 12억 그리고 PIDIC는 수출이 15억 이 단에 NAG는 수출이 1억 내수가 8억 요거는 피부 보습관절기능 CPCTP는 수출이 7.9억 내수가 16억 요거는 피부건강콜라겐 ODM은 내수만 1.79% 유트라 내수 그리고 기타 수출 6억 내수가 3.2% 프로틴 A 내수기술료 이런것들이 기타에 포함된다 프로틴 A 기술료 이런것들 종속회사에서는 효소 내수가 10억 바이오회소 이런거 수지제품 수출이 4억 내수가 25억 고분자재료라고 알고 이건 읽을 수가 없으니까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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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총 매출이 336억 인데 여기서 연결조정 자기들끼리 아미코젠 바이오팸 유황곡사의 자국내 판매를 내수판매를 하고 중국에서 중국 회사에서 만든 것을 자기가 판 것을 내수판매를 하고 그 외에는 수출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겠지 판매조직은 국내용업팀 홈쇼핑 온라인팀 아시아팀 미주유럽팀 마케팅팀 이런것들이 있다 판매방식은 3개월 뒤 현금결제 전자음으로 계산 인터넷 해외판매 경우는 결제조건이 30일에서 120일 뒤에 현금 효소제품 판매 전략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기술이전도 많이 했다 유럽 쪽으로 중국 종소회사인 아미코젠 바이오팜 유한공사와 협력하여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원료의약품 api 시장의 동향 또한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항생제 시장성을 고려하여 인도 남미 중동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바이오 신체소제는 세계적인 상품으로 만들고자 학회에도 많이 참석하고 일본에서는 기능성 품질과 경쟁력으로 인정받은 바 있는 당사의 프리미엄 효소법 NAG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일본 시장을 확대해 집중 일본도 먹고 살면 하니까 좀 고급스러운 거 쓰겠지 유럽에서 판매율 높은 판매율과 매출 신장률을 보인 PIDCI는 유럽에서 인정받은 경쟁력을 바탕으로 중국 CIS 시장에 확대할 집중이고 CPT는 기존 CP보다 우수한 효과로 기능성에 대한 홍보를 해서 국내나 중국에 확대해 주력할 것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포함해서 텔레마케팅 온오프라인 채널 면세점 유명 백화점 홈쇼핑 제품을 런칭하고 대형마트 드럭스토어 신규 유통채널로까지 채널을 확대해 브랜드 인재들을 높이려고 한다 주요 매출처로는 뭐 CP효소 이런거는 중국 아미케이전 바이오 유황공산을 통해 중국 대형제약사 효소제품을 제공하고 현재 다양사의 바이오 신소재 NAG나 PI, DCI, CP 이런거는 기능성 소재로 국내와 국외에 판매하고 ODM OEM 영업도 진행하고 국내의 경우 식품회사 제약회사 화장품회사 화장품을 바르는거 먹는거 제약회사는 먹는거 식품회사는 또 먹는거 이런걸로 국외에는 일본, 미국, 중국 이태리, 스페인 영국, 동남아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 또 이거 뭐고 어 부채 이자율관리 자 고조 당국이 말 고정이자율 금융상품 390 387억의 현금성 자세 및 단기 금융상품을 이자수익 획득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자수익을 얻으려고 389 87을 돌린다 이 말이지 파생상품 푸드옵 거래현황은 없다 경영상 주요 거래는 뭐 14년에 핀란드 람마스터 지분 10% 취득 바이오젠 바이오코젠 40% 해치득 스킨메드 지분 43.82% 치득 롱제비티코레 그러니까 얘들이 자기들이 바이오쪽이니까 자기들과 연관있는 바이오쪽 중에서도 자기들과 연관있는 회사들의 지분을 어 늘리는거는 좋은거지 시너지효과가 클 수 있으니까 비츠로셀이 플렉시블 효과 원통용 효과 2차전지 그쪽으로 하는걸 투자한 기업에 투자한다고 하는 것들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거 그런거 클리노믹스 지분 42% 획득 클리노믹스 전환삭체를 취득 3억치 아미코젠 퍼시픽 총 지분율 72% 이런것들도 있고 글로벌 항생제 중간제 제조사 A사와 7ADCA 상용화 및 JV 설립 계약도 체결하고 송도 토지취득계약 송도에는 임대료를 수출하는게 많고 어떤 덩치도 얼만큼 크게 지어버리면 임대료를 굉장히 싸게 해주거든 거기는 특수지역이라 송도 바이오 산업 그런 섹터 있잖아요 그런거라 가지고 배지 기술 도입을 위해서 JV 계약체결 리테인슈타인 요거는 L항생제 란도산 내성균치료제 기술 도입 계약체결 스웨덴 바이오웍스 테크놀로사와 크로마토그래피 레진 생산 기술 도입 계약체결 기술도 올리면서 자기들도 기술개발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판권도 늘리려고 하는 그래서 얘들은 연구인원이 59명 매출액 대비 17% 54억을 연구비로 썼는데 전년도는 78억 매출 매출에 6.7% 근데 얘들이 좀 이상한게 연구개발 비용이 54억인데 이게 판간비도 포함되더라 어떤 데는 판간비를 포함 안 데가 있는데 얘들은 포함시키더라 그래서 54억 판간비가 한 좀 많이 차지하거든 한 2,3십억 차지하거든 그 백분만 연구비 얼마 안되는데 판간비를 뒤에 보면 한번 더 나올게 그때 한번 더 다시 짚고 얘들이 연구개발 실적으로는 돌연변이 기술 RCM RETT 유전자 제조합기술 여기가 핵심기술이라고 그랬잖아 원천기술 우수한 다양성을 입증하여 기술개발 성공하고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성과 신규성을 인정받아 특허등록 인정받아서 2003년에 특허등록 타사 유전자 진화기술의 특허 제한 없이 우리 거니까 막 산업용 효소개발에 이용될 수 있다 우리 거니까 지 거니까 그리고 이거 CA기술은 2003년 CA1 기술개발에 성공해 특허를 출연했고 유럽제약사의 CA1 기술이 세계 최고의 1단계 효소기술을 인정하고 상용화 CA기술의 이전 상용화를 위해서 유럽제약사로부터 총 86억의 기술료를 지급받았다 와 기술 하나 따가 놓으면 그러니까 받는 기술료가 86억 이게 회사가 한개 두개 세개 막 불어나면 더 많이 불어나면 그래서 CX 기술은 1단계 효소제품을 생산해 7ACA를 생산한 중국제약회사의 판매 이런 것들 CSPA 페니실링계 이런 것들은 페니실링계의 대표 항생제인 암옥시실린 6APA를 중간물질부터 생산되는 항생제의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유독 유독한 유기용매를 대량으로 사용하고 영하 40도에서 낮은 온도에서 일화공정을 거쳐서 생산되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야기하고 제품의 수위를 떨어지는 단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암옥시실린을 환경친화적인 효소법으로 생산할 수 있는 효소를 개발해서 기존의 화학공정을 대체하고자 만든게 요거라는 거지 14년 7월에 첫제품 출시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진행중이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제품의 품질과 수유를 증대시키는 제조단가를 저감시킨다 이런 것들 SP1이고 SP2 똑같이 영하 40도에 낮은 온도에서 생각하는 마찬가지 중국 시장에서 확대되고 2대 제약시장에 인도시장에도 진출 인구 많으니까 그리고 세파계 항생제 세파렉신 합성효소개발 연간 천톤에 수요되는 중요한 항생제 일종이다 세파계 항생제 낮은 화학공정으로 생산되는 유독한 똑같이 예를 들어 화학공정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존 화학공정보다 좀 더 환경을 파괴시키고 에너지를 덜 쓰면서 만들어낸 수요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개발해서 기도효과를 하고 있다 SC2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세파계 1 항생제 세파졸린 중간물질 800톤 이상의 항생제 중국 제약업체로부터 당사가 개발한 효소를 이용해서 효소법 세파졸린 합성공정 테스트를 진행중이다 자 DX 7ACA 직접생산균조의 개발 직접생산 1단계 효소법이 좋다고 했잖아요 최종 7ACA 제조 원가를 줄이고 품질을 더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7ACA를 생산하면서 궁극적인 최고기술인 직접생산균조를 개발하고자 했다 그래서 했는데 연구결과 본 7ACA는 직접생산기술의 상업화를 완료했고 본균조로 기대효과는 7ACA 생산에 있어서 최고의 경쟁력 자기들이 우리가 좀 더 싸게 환경을 덜 오염시키고 더 수유를 높게 해가지고 CX 사업을 대체하고 잔다 DX1은 연구 목적이 한 번에 발효로 7ACA까지 생산하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연구했다 보니까 요게 기대효과가 세파계 항생제의 생산에 많이 사용되는 항생제 합성용 합성용 중간체 그러니까 7ACA를 만들려고 하면 중간체 이런게 필요하다 안정성과 효율성 테스트 후에 상용화 기술 이전을 실시할 예정 아직까지는 안정성과 효율성 테스트를 해야 되네 DX2는 연구 목적은 7ADCA 기존의 화학 합성을 통해 연간 3000톤 정도로 생산되는 세파렉신 세페클로 세포라딘 세포라톡실 세푸드록실 등 세파항생제 합성에 이용되고 있다 요거는 2016년부터 아크레모니움 균주의 개량으로 시작해서 7ADCA 전구체인 DAOC를 고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제조학 균주를 개발하고 또한 이로부터 7ADCA를 생산하는 친환경 공정을 개발했다 이 효과로는 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글로벌 원료의학 생산 회사와 협력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로 상용화 생산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어렵다 DPX 페니실링계 항생제 원료는 6APA 중간물질로 생산 엔돌라이신 요게 중요한게 요게 요게 고흡과 같이 엔돌라이신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 슈퍼박테리아 를 죽이는 연간 79억 빌리언 빌리언이 어기징 핵심 기술인 아틸라이신 기술과 관련 특허를 260개나 보유하고 있는 리테인슈타인의 본사를 두고 있는 독일의 리테인슈타인의 독일계 라이산도사 라이손다소 류마모의 글로벌 엔돌라이신 원료의학시장을 석권하고자 한다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요게 엔돌라이신 생산에 있어서 당사는 세계적인 CMO 사이와 생산성 대비 두 배 이상 기술 우위에 판단하고 있고 엔돌라이신 단백질 거래가격은 그람당 3000에서 5000달러 3000이면 100달러면 10만원이잖아 3000달러면 100만원이란 말이야 300만원에서 500만원 그람에 그람당 금보다 비싼다는 거지 금이 1g에 100만원 300만원 아니잖아 엄청난 거지 100g만 있으면 3억이란 말이네 아이지 맞네 맞네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생산기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지 항상 슈퍼박테리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걸 박살내는 그런 것들 그리고 프로틴 레이진 단백질 레이진 항체 단편 요런 것들은 협력사인 스웨덴 바이오웍스와 공동개발 프로젝트 요런 것들도 하고 있다 기존 프로틴 L 제품은 영구용으로 매우 고가에 판매되기도 한다 A4 말고 A 말고 L은 영구용으로 주로 판다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은 대부분의 글루코사민은 키틴 키틴 3분의 법으로 생산되고 폐수가 이게 3분의 법으로 하다보니 산이 들어가다오면 폐수가 다량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키토산 아재를 이용한 효소분해 글루코사민을 개발하여 있다 좀 덜 오염시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게 3분의 글루코사민을 대체하고 관절 건강 소재로 이용돼서 인류 건강에 기여할 것이다 효소분해 N 아세틸 글루코사민은 요것도 마찬가지로 폐수가 다량 다량 방출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요거는 이제 연구결과 12월에 본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연하고 관절 건강 개별 인정형 기능성 승인도 받고 GMP 승인도 받고 천연 글루코사민에 대한 피부 보습 원료로 인정받아서 일본 수출도 하고 대일 수출 유망 100대 기업으로 선정되는 품목 중에 하나로 딱 선정되기도 했다 PIDCI는 혈당 강하 작용 기작에 대한 연구를 완료 혈당 혈당 그거 경쟁의 고품질이면서 저렴한 제품을 생산해서 혈당 강하 강 건강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PCCOS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게 뭔 말이야 콜라겐 페타이드 콜라겐을 흡수하여서 효소 기술을 이용해서 PC 스케일 어린 물고기 어피 물고기 피부 젤라틴 활용 콜라겐 페타이드 생산 기술의 개발 성공 콜라겐 페타이드는 무색 무취 조온이나 낮은 산에서도 침전물이 없으며 또한 페타이드 성분 분자량이 500DA로 장내 흡수가 용이한 장점 그러니까 콜라겐으로 약 약 껍데기 있잖아 약 껍데기 말랑말랑한 약들 우루사 이런 것들 이런거 다 콜라겐을 만드잖아 콜라겐 장내 흡수가 용이한 장점이 있다 콜라겐 페타이드 페티타이드 이런 것들도 있고 다 그런 이것도 이거 뭐고 푸코잔틴 항비만 신소제 미역이나 이런 갈조류에 존재하는 일종의 카로테노이드 화학물로 항산화 산화가 막는다 항암 암을 막는다 항염증 염증을 막는다 항비만 비만을 막는다 택검사 적용이 있다고 한다 연구결과로는 식품용 주정을 이용해서 주정 프로 주정이 술 그거 아이가 푸코잔틴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열과 빛에 극도로 불안정한 푸코탄 푸코잔틴을 안정화하는 기술을 개발 중 그러니까 열에도 조금 안정화하고 빛에도 거의 좀 안정화하는 그리고 2년 이상 유통 안정성을 확보한 좀 오래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항비만 효능에 뛰어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했다 청정미역 라이코펜 생산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리터당 3g에 도달했다 대장균 대장균 딸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런거 아니야 그런거 사람 이거는 고가의 천연 라이코펜을 대체해서 사료 첨가제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보인다 사료의 첨가제는 유당불내증 우유 먹으면 우유제조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피아타제 있고 곡물 발효효소 천연의 곡물 발효효소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소화와 흡수 개선하고 장애 균형에 영향을 미치므로 결과적으로 항비만 효과인 건강기능성 식품을 개발 중에 있다 이런거 기대효과는 많은 청년들의 인스턴트 식품 잦은 음주와 불규칙한 생활 소화 흡수 배변 장애 이런 것들을 40살 이후로는 40살 이후로는 소화력이 급격한 감소 비만 각종 심혈관 진열을 유발하게 된다 살아있는 천연의 효수 뿐 아니라 유산균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발효효소는 소화 흡수 개선으로 생체 내 대사 균형을 전체적으로 이익 항비만 기능 나 이거 먹어야 되겠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숙취해소 효소 주겸 주겸 칫솔 이런거 주겸의 미네랄 기능 혈압강화 심혈관 보호 위험 완화 숙취해소 항산화 항노화 당뇨화 천식완화 항암 등이 있다 인삼의 주요 성분을 알려진 컴파운드 K는 열체를 통한 물리적인 합성과 비특이적 요소를 합성한 합성법으로 알려져 있다 인삼의 진세노사이드 PPD로부터 기질 특이 요소를 사용하여 고수인과 고순도 컴파운드 K를 합성하는 효소 및 공정을 개발 이래서 기대효과는 진세노사이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의료용으로 쓰는데 생산업체를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장기적으로 기존의 열처리와 비특이적 요소를 이용한 공정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리파제 요소는 바이오 디젤 각종 유화제 화장품 고순도 화학연료를 이렇게 효과가 더 좋게 만드는 바이오 연료에 니트당 13g 균주 개발 바이오 음폐류를 이용한 음폐류 폐윤의 폐유 바이오 디젤 생산에 옥수수 이런 거겠지 음폐류는 음식률 폐유를 아 음식물 폐유를 이용한 바이오 디젤 생산에 연속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고상가의 폐유인 PFDAD 이런 것들 바이오 전환 이 가능하도록 확인하겠다 조금 덜은 것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이겠네 한국을 비롯한 중국 진세노사이드 화장품 건강식품 의료용 생산하는 업체의 프로모션 진행 중이고 아까 했던 거네 그리고 그다 그 밖의 투자 의지사에 필요한 사항 뭐 일본 특허청에 카폰톨 피니톨 파인톨 퓨어맥스 케이유트라 프로에이 프로에이 특허청 뭐 이런거지 프로지 아미코젠 키토슬린 프로엘 아게리스 뉴트라 뭐 이런 것들 영문상품 상품명 아이 참 이런 것들이 있다 지적재산권 보유 특허청 특허청 한쪽 방향 단일가닥 DNA 절편들을 이용하는 제조합 DNA 라이브리 제조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유전체 대사공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가지 암옥시실린 암옥시실린 생산성 증가된 변이 알파 아미노산 에프터 가수 분화 효과 뭐 이런거 항생제 원료 제조용 아이 많다 효소 기반 신소재 기술들이 이만큼 있다 라고 말하고 있고 곡물효소는 바이실러스 코아귤란스 균줄을 접종해 액체종 종균용 배양행을 이용한 발효 효율이 증대된 곡물 발효 효소의 분말 제조 방법 한국 특허청 주겸으로서는 또 특허 숙취해소 이런 것들 제조에 포함하는 숙취해소용 이런 것들도 있고 보톡스 아세틸콜린 수용체 저해 펩타이드 용도 이런 것들 2021년 5월 15일 공개 이거 뭔데? 세파줄린 생살린 아실라제 병 얘네들이 화학 쪽이니까 어렵다 맞지? 그래서 재무는 입으로 한장하겠네 아실라제 병